근데 기별만 간다 그니까 진짜 기별도 안 간다 밥 누가 하나 먹었냐? 별거지 있네 별거지 진짜 누룽지 먹는 거 몰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별거지 내가 할게 아니요 오늘은 어젯밤보다 별로 안 추운 것 같아 차에서 잘 사람은 차에서 자고 여기서 잘 사람은 여기서 자고 자, 잡시다 잡시다!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키 큰 이범수 다시 만나니 바라겠습니다 다들 굿잠 저희 진짜 2박 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럼요 진짜 이렇게 찍어요 2박이 아니라 여기서 5박 6일입니다 진짜 2박 한다고요? 오늘? 5박 6일이에요 오늘도가 아니라 내일도 자고 마이키를 못 알아들 해요 아니 그걸 왜 또 하려고 해요 한도마냐고 이게 아니 나잇값을 해야 돼 아니 듣겠어 하지 마 아니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준이 형 돌아가는 날은 언제로 듣고 왔어요 바로 이대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2박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잘 깨요 우리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2박 한다고요? 형, 형, 형 코고리들이 보여줘야 될 텐데 정글하우스에서 맡게 된 첫날밤 병만족은 가장 고생 많았던 은정이를 위해 1인용 잠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떤 밤보다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진아 네 형만이 형 독침 안에 있냐? 독침? 형만이 형 자리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 주무야 합니다 잠시 기다려는 중 어디서 왔는데 트랩 설치한 거 잘 돼있나 확인 좀 하려고 서비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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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게 설명이 요거는거? 요거는거 만남 그가 없어 저미들은 어디로 할 거야? 왜 끌다고 방금 불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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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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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미치고 있어 친구 잠시 쁘